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이준호입니다. 오늘은 백스윙 시 올바른 머리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 제가 잘못된 동작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백스윙을 할 때 너무 과도하게 공을 끝까지 보려고 하다 보면 체중이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백스윙 시 무게중심이 무너지는 그런 역피벗의 동작이 발생이 되는데요.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. 우선 동전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이 동전을 어드레스 할 때 내 오른발 위치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빈 스윙으로 한번 내 시선이 오른쪽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시선이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공을 쳐보는 겁니다. 제가 알려드린 동전 연습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백스윙 시 머리 위치를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.